각 단어의 해설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의 느낌표 카드 또는 강의 설명을 한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영어는 세라쌤. 승진하다 Get promot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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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급을 받다 Get pai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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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급 인상을 받다. 보너스를 받다 보너스를 받다 보너스를 받다 보너스를 받다 이직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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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퇴를 하다 은퇴를 하다 은퇴를 하다 은퇴를 하다 좋은 직장을 가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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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좋은 직장을 얻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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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세라쌤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퇴 통근 도 том